한국의 일상 한국 외국에서 만난 한국에서 만난 국물을 위해 한국의 여행을 голов에 중독한 곳 한 번에 손을 모여 날씨가 안된다 배가 너무 맛있어 나는 맛을 외우고 또 매운 일이야 그 때가 저렴한 코리아 뱅뱅도로 마실 수 있음 배불로 뱅뱅 뱅뱅 사과. 이때는 제목이 더 많아. 송곳에 고기, 고기. 간장게 조금 굵다를 하고 보니. 간장게 조금 굵다를 하고 보니. 사과. 가세가 어디있지? 가세가 어디있지? 여기가 갈지. 사과. 그리고 저녁에.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여기 어디있지? 오오오오. 양파 이런거 아니네? 너도 왜 씨를 써? 사는거야? 뭐채를 안 넣어. 이동휘도 더 나와? 응. 그러게 말이다 얘들아. 아, 그래. 엄마? 엄마? 응? 어머나, 배! 어, 뜨거. 가는 사람한테 끌어보셨어. 이거 네 자리겠다, 이거. 엄마, 엄마, 엄마. 어머, 엄마. 자기가 너무 불에다 직접 뼈그래서 깨진 것 같아 이게 여기에다가 누워야 되는데 양ье 보다가 이게 들어왔습니다 고다리가 먹을 것도 많고 그래서 싹 다 코가 딱 잡지 않네 군대군대 택시치라는 게 있어서 다 익었어요 뱅을 다려줬어요 싱싱한 치즈 아멘